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영상을 찍어나죠 오후 6시 반이고 단석 분명하게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점에서 고점에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욕심 때 매수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물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물을 타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 신규 상장주는 단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S 머티리얼즈처럼 시작하고 수급이 받쳐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미친 듯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바로 체크하셔야 되고 단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빠지다가 반대하겠지만 이러한 하락 구간에 물을 잘 타셔야 되는데 물을 잘 못 타시게 된다고 하면은 평당가가 높게 오랜 시간 물려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절대 안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단석 같은 경우는 28만 9천원짜리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0만원 구간 넘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은 형 구간에서 사람들이 어디 많이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빠질 때 급하게 여기 한 번 여기 1차적으로 많이 물려있고요 거래량 보이시죠? 2차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줄 알고 들어온 사람들 2차적으로 많이 물려있습니다 3차적으로 많이 물려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30만원 위의 구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0만원 구간대에 매물 소화가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개인 추하자 어떻게 한다? 개인 추하자의 손절을 유도하는 손절을 유도하는 그러한 쪽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 구간에서 변동성을 크게 주고 개인들을 떨구고 나서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에코아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자 고점에서 50% 이상 빠졌을 때가 개인 추하자가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래서 단속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25만원이죠 절반이면은 이 구간까지 급락시키고 올라갈 수 있다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 지금 구간이 이건데 25만원까지 빠진다고? 근데 제 얘기만 좀 정확히 들으시면 오히려 조금 기회로 얻을 수 있다 이 구간만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잘 생각하면은 혹시나 눌린다라고 했을 때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25만원에서 70%에서 100%의 반등도 가능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게이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 보세요 여기 물린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 본전만 제발 와라 내 본전 오면은 매도할게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쉽게 여러분 본전을 주겠습니까? 어차피 매도할 건데 비싸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투매를 유발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노릴만한 분명한 세력들의 노림수가 있을 거다 제가 이거를 IPO 관련해서 설명드렸죠 누구? 에코아이 에코아이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자 여기서부터 좀 보면 될 것 같고 에코아이 지금의 주가는 6만원 근처입니다 6만원 근처 빠졌다 반등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고 가시죠 반드시 이 고가권에서 마이너스 50% 이후에 이탈하고 반등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고가권을 얼마 찍었죠? 8만 1천원 찍었죠 8만 1천원 그죠? 절반이 얼마죠? 4만 5백원이죠 반드시 4만 5백원을 이탈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뭐야 더 빠진다는 거야? 더 빠진다라기보단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 던지는 가격대가 어디? 이 심리적인 부분인 이 4만원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빠진다라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심리를 흔들어놓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눌리게 되면 어떻게? 추가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폐배터리 시장 얼마나 큽니까? 지금 DS 단석 같은 경우에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 진출하죠 그죠? 2차전지 관련돼서 폐배터리 시장 진출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우리가 폐배터리는 언제 나오죠? 전기차 특히 배터리 사용하고 특히 배터리 사용하고 4에서 5년 뒤에 폐배터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2024년부터 28년까지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 폐배터리로 그러면은 이 DS 단석에 이 폐배터리 기술력을 활용해서 2차전지 사업도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이에 따라서 이 DS 단석 대응 전략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흐름들이 있다고요? 영업이익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돼서 매출을 좀 볼게요 매출액이 2020년도에 얼마였어요? 1200억이었고요 202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1300억이고요 2020년도 얼마? 17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에 이미 작년도 매출을 뛰어넘는 그러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에서 DS 단석이 성장하는 모멘텀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뚜렷한 성장성을 나타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DS 단석이 퍼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 성장성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이 좀 저조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에너지라는 이 바이오 디젤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뉴스 기사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바이오 관련돼서 선박 대세 연료 LNG 탄소기재로 입제조부가 진화 하면서 이제 LNG 관련돼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LNG를 쓰는 연료선도 굉장히 조금 이 탄소배출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 바이오 선박류를 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선박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이오 선박류 자 여기 나오죠 보시면은 국제 해운 탄소배출량 증가세 해상 물동량 증가 영향 그러면서 탄소배출 감속치 50에서 100% 상향 전망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뭐다 바이오 선박류를 사용된다 탄소 중립 시세 대비해서 지금 얘네들이 뭐하고 있어요 단석 같은 경우에 보실까요 단석 여기 보시면 어때요 바이오 선박류 관련돼서 뭐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연료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매출과 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거에 따르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1.6조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매출액이 1.1조에 영업이익이 1100억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퍼가 얼마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퍼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 20 정도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충분히 이 DS 단석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떨구고 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현 구간에서 제가 방금 만든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받아가셔서요 대응 전략 자료를 받아가셔서 뭐하자 일단 공부를 좀 하셔라 이 연구소라고 연구소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무료로 드릴 거고요 앞으로 DS 단석을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죠?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디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폐배터리의 성장률을 보았을 때 누구랑 비교해서 이 회사의 앞으로 비전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위에 번호 010 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연구소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돼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 내용들 그리고 DS 단석이 지금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을 텐데 여러분의 평단에 맞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 연구소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지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시간 많잖아요 주말에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죠? 공부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소 남기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구소라고 남겨주셔야지 드리는 거니까 연구소 남겨주세요 그 DS 단석 지금 구간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 좀 굉장한 은봉이 만들어졌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크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한 주당 29만원이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가 사기에 비싸다고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세가 좀 덜 붙는 게 있지만 제가 말했죠 수급은 어차피 세력이 만듭니다 세력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딱 깨졌을 때 개인들의 투매물량을 받아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에코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요? 딱 지금 에코아에 지금 보면은 차트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 4만원 부분 딱 깨고 3만 6천 5백원 찍고 나서 주가 폭등하는 이러한 그림 나왔잖아요 그죠? 단속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나올 수 있고 25만원 구간 근처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사점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추가 매수사점까지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받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타 종목도 드리는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보호의 수물량 나올 때 이렇게 매도하라 라고 좀 말씀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런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어떻게 하자? 대응하자 라고 좀 강조드립니다 LS 머티리얼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매도공시도 확실하게 매도자리 체크 드리니까 뭐하자? 반드시 수익으로 나가자 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